한 가지 붙들고 다 얻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표현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원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최고의 신랑감이죠 젊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다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자로 찾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구도자죠 구도자 되게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태도가 좋아요 예수님께 올 때 어슬렁어슬렁 기어오지 않고 달려왔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좋지 않습니까 태도도 좋고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외모 언급만 없어요 외모 언급 빼놓고는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대머리거나 이거 아니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다 갖췄잖아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다 갖춘 자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왜 찾아왔죠 부족함이 있으니까 찾아왔죠 목마른 공허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스칼 황새 조각글들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 가져도 텅 빈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텅 빈 마음 된다고 제가 볼 때 딱 부자 청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차지 않을 때를 불만 그러잖아요 찰만 짜니까 다 차지 않았다 불만 찰만 짜니까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뭐냐면 불만과 충만 사이에요 충만은 뭐야 다 찼다 꽉 찼다 흘러넘친다 그게 충만 아니에요 불만과 충만 사이 그러니까 스펙 다 갖춰도 불만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한 가지만 붙들어도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붙들어서 충만해지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 얘기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공감보복이 다 나오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점 우리 문제거든요 해결책 순서대로 보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제점이 뭐냐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 이 사람의 문제는 주어 때문에 그래 주어 해결책 주어를 바꾸라 너무 쉽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시비 거는 문제인데 17, 18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것부터 시비 걸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걸 갖다가 형용 모순 그리죠 옥시모론 형용 모순 이렇게 글 쓸 때 형용 모순을 쓰면 멋지잖아 달콤한 슬픔 세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달콤한 슬픔 슬픔이 어떻게 달콤해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그런 형용 모순 그런데 모순이죠 네모난 원 말도 안 되지 나도 웃기네 못생긴 미녀 웃기죠 매력 있는 대머리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형용 모순 그런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선생님 이게 형용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하다 그러면 선한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선하다고 갖다 볼 수 있냐 형용 모순이다 지금 일지대 인생을 살아라 선하다 그러면 선한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선한 예수님 선한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지 선한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사동의 십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게 내려오면서 먹지 못할 음식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형용 모순이죠 주여 답은 맞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주여 그러고 그럴 수 없대 이걸 형용 모순 그러죠 주여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면 뭐 그냥 내 친구여 그럴 수 없어 그건 되죠 대등하니까 그런데 주여 그래 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길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야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또 이걸 읽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선하다 그랬으면 주님 그래야지 선하신 선생이여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상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자 창녀는 머릿속에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 모순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인생이 공허하거나 얼굴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차있고 근심에 차있고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예요 남자가 여자든 간에 겉으로 볼 때 웬만큼 갖췄어 그런데 뭔가 만족도 없고 맨날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밥 다 약 먹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 인생이 자기도 모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공허하다 삶이 허무하다 이런 거 달고 살고 시도 이상한 시만 있고 우울한 시만 있고 이거 해법이 뭐예요?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인생의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세가 어디일까요? 나잖아요 나 주어가 나니까 수로는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어가 나니까 내가 동사가 뭐예요? 뭘 하다 내가 뭘 해야 돼 죽어라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죽어라 내가 뭘 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도 공간이 있다며 그러니까 엄청 이래 엄청 뛰고 분주해 여행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직업도 바꿨다 맨날 학원 가서 끊었다 자격증만 10개 20개 이렇게 다 뭘 열심히 해 왜냐하면 주어가 나니까 내가 뭘 한다 그런데 인생 간단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주어가 바뀌십시오 예수님으로 바뀌라고 예수님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수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어하니까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주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받는다지 그래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약간 누구 웃기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누가 웃기면 웃어주라고 유머를 영접하라고 그럼 인기 되게 좋아져 그런데 잠깐만 유머 책 읽고 웃기려고 그러니까 썰렁해지지 웃어주라고 반응 리액션이 좋으면 돼 리액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으면 예수님이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어면 굳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뭐예요? 구해야죠 주어가 예수님니까 불쌍하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럼 인생 바뀌죠 그게 복잡한 문제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니에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어가 나로 살았던 인생들이 사사기 아니에요 계속 나로 사니까 자기 소개를 오는 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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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귀거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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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면 망하는 거죠 망한다기보다도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선한 선생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귀뚜만 해주세요 여기도 지금 설교 두는 분도 그러죠 하나님 귀뚜만 해주세요 내가 잘 알 거니까 귀뚜만 딱 해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말씀이 좋았다느니 나빴다느니 내가 계속 판단해 그렇죠? 이거는 들을 말한 말이라니 이게 듣지 못할 말씀이라느니 여기만 교회냐 딴 데 가서 또 내 귀에 솔깃한 것도 들어야지 그래서 맨날 설교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그거는 근본의 문제가 있어 부자 청년 같다니까 하루에 설교 열 개를 들어도 안 깨져요 그거는 주어가 나니까 내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뭘 해야 돼 그래서 엄청 분주해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공허해지죠 나중에 다 지쳐서 이제는 종교를 바꿀까 불교로 가자 그래서 팔정도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모르면 귀뚬하는 인생이 된다니까 귀뚬 주도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개명 쭉 나열하잖아요 다 지켰니 그런 거죠 개명 쭉 나열하면서 개명의 율법의 특징이 뭐죠 율법은 의사로 말하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죄를 깨닫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진단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쫙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죄인이야 너 병자야 너 소망 없어 너 티끌이야 그게 율법의 용도라니까 아니 가면은 시트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하잖아요 MRI도 찍고 진단하는 거 아니야 너 머릿속에 뭐 있어 폐압이야 뭐 이런 거 간이 부었네 뭐 이런 거 진단이죠 진단 갖고 사나 진단 못해서 여러분들 진단을 누가 못해 진단은 약간 정지하고도 비슷해 너 그런 놈이야 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율법이 진단이라니까 진단이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 못하죠 그죠 치료를 해야 될 거에요 치료 치료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치료는 내가 못하잖아 내가 주어 인생은 치료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주어 인생은 진단은 잘해 조금 겸손한 사람은 자기 진단도 잘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한계가 있고 되게 겸손해 보이지 계속 그것을 말씀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단하는 거야 내가 보건대 그러면서 주어가 나이면 진단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치료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자면 치료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 좀 깨닫게 하려고 야 너 개명 지켰니? 뭐 그런 거죠 개명 아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개명을 안 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무벌을 공격하라 하였느니라 이것만 있나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한 거죠 주어가 나인 인생은 이거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게 위선이고 못 지키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거겠죠 그러므로 주어가 바뀌지 않는 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를 바꾸라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내 용법과 생각이 내가 그럼 뭘 한다 내가 뭘 한다 예수님이 그러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받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냥 인생 다 풀려요 됐죠? 여기서 그냥 알아들으면 아멘하고 그냥 살게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어면은 신앙사가 다 끝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이거 사실 첫 번째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행위가 아니라 한 가지 믿음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상황으로 대화로 설명하신 거고 바울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로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7을 보세요 진단하는 거다 깨닫게 하는 거다 치유는 예수님께 있다 진단에서 뭐해요? 진단과 치유가 다 있는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 가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티끌입니다 나는 절망자입니다 뭐 또 다른 데 나오잖아 예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말이 어렵지 그냥 죄인인 거 깨달아 진단해 줄게 너 죄인이야 진단해 줄게 너 병자야 그럼 누가 필요할까? 죄를 사해 줄 분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할까? 병을 고쳐 줄 분이 필요하지 그럼 주어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다 죽어라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심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얘기지 한 가지 붙으면 됩니다 믿음 하나 붙으면 싹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붙는 게 아니에요 마태문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믿음과 믿음의 삶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붙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와 볼링 핀 열 개인데 맨 앞에 킹핀 치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열 개를 향해서 공 던지는 게 아니고 한 점이에요 한 점 그것도 킹핀의 한 점 스피를 넣어서 어떻게 딱 맞추느냐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너는 한 가지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전부야 그런데 전부 가진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서 꽝인 인생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스펙 엄청 많은데 꽝인 인생 살잖아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만 붙들었는데 다 가졌어 하나만 붙들었는데 다 가졌어 할 때 맨날 얘 드는 거 있죠? 탈모대에 나오는 얘기 그것도 부자가 계셨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없네 그런데 옆에 탐핵스러운 머리 잘 도는 종놈이 하나 있어 그냥 유언장 전달하면 이놈이 중간에서 장난칠 것 같아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했죠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유산으로 남긴다 그러나 아들 하나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걔 한 잔 하나만 줘라 그런 유언장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감격해서 동네 막내 소문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유언장 남겼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내게 유산 남기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주라 그랬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저런 놈한테 다 줄 리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걸 지혜라 그러죠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겠지 뭔가 아하 그리고 무릎을 쳤죠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노래 있는데 그런 거죠 그건 너 바로 너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한 건 뭐예요? 모든 거 다 주고 있다 그러면 한 놈 붙들면 다 네 거 아니냐 그거죠 인생이 이거예요 인생이 하나 붙들모라 전부를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지수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행위들 행위들 액션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들만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전부 쓸데없는 것들이지 하나를 붙들어서 다 얻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경 뒤에 얘기는 읽어보면 되지 이건 너무 휘어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맡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떠났다며 근심함에서 읽어보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죠 믿음이 없죠 다 가졌다 그러는데 믿음 없으니까 꽝이고 믿음 하나 붙들면 믿음이 맡기는 거라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어로 받아들이는 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거지죠 주어가 바뀌라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주어로 받아들이는 거 참 나 설교도 어리석게 하네 이거 하지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건데 이걸 왜 나누지 내가 예수님을 주어로 받아들이는 거 주어가 바뀌는 거 그리고 주어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구지바란다 그러면 주어가 바뀌는 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된다 그럼 구원, 영생, 다 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 이렇게 뭐냐면 우리 헛된 인생을 가면 안 돼요 생물과운데도 외골격 생물이 있고 내골격 생물이 있죠 모를 줄 알아요 감으로지만 외골격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껍데기부터 딱딱하게 이루어지는 거 있죠 게, 가재, 각각류 또는 거북이,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딱딱한 거 그러면 이게 외골격부터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속으로 살이 자라는 거잖아 이런 거는 되게 보호가 되고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외골격이 딱 이루어지니까 보호해 주잖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기 생존에는 유리하대요 처음에는 유리하지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 그러나 성장이 어느 정도 가면 멈추죠 자기 껍데기로 가로막아서 성장이 안 되잖아 딱 부작천연이 이 외골격 인격이야 외골격 신앙이야 스펙으로 딱딱하게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게 끝이야 그거에선 더 성장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죠 우리는 내 골격 생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속에서 뼈가 있잖아 우리는 뼈가 있고 살이 붙죠 그래서 우리 먹으면 계속 뼈가 자라지 않고 살이 자라잖아 뼈가 자라는 사람도 있나? 나 모르겠다 뼈는 그대로고 살이 찐 걸 성장이라고 그럴 수 있나? 하여튼간에 하여튼 뭐가 이렇게 바깥으로 크잖아요 바깥으로 내골격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뼥 따기에 성장이라는 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가면 그게 뼈대라고 뼈대 신앙의 뼈대 그리고 딸마다 성장할 수 있죠 어디까지? 한없이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믿음 하나 붙들고 풀어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전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육해한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자유 자유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풀어놓는 거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만들어야 성장이고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율 아유 내가 미치겠어 자율 사육자들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 놓고 맨날 체크하고 이거 할래 안 할래 그거 안 하면 농땡이 치고 이건 죽여버려야지 진짜 자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골격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껍데기를 만들어 줘야지만 사는 거니까 사실 이거 인격 무시거든 너는 수준이 하기 때문에 껍데기 만들어 놓고 보호받아야만 고안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생을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욕이거든요 욕 뼈대 하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해서 성장해 우리 내골격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거죠 이거 시우나 남한미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은 돈 생기면 성사하는데 로마는 돈 생기면 길 닦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 쌓지 말고 길 닦으라 그것도 외골격 내골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을 쌓으면 껍데기니까 보호는 되지 그렇지만 자꾸만 인구가 늘면 성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경에 한번 가보라고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유명하게 안 가서 모르겠는데 무슨 팔달량인가 이런 데 가보면 차가 맨날 막혀 이거 뭐냐고 다 성이고 차 두 대 지나가게 요즘 좀 많이 지나가겠나 맨날 2차 성으로 돼서 하나 가고 옛날에도 문 하나였어요 한 30년 전에 한 대 가면 한 대 들어오고 왜냐하면 온통 성이니까 답답해 미쳐 그렇죠? 그런데 성 안 쌓고 자신감이죠 자유죠 진리랄 진실과 너희 자유케 하리라 길 닦아나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 나가자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사능 종교 아니에요 길 닦는 종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거로 삼고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자유야 어거스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사랑만 있으면 돼 자유야 그거 방종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답답한 거지 외골격 부자 청년이 굳이 별명 붙인다고 뭐라고 별명 붙일까? 이 가재 같은 놈아 거기다 이 개껍데기 거북이 껍데기 이게 욕이라고 욕 그런데 내골격이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성장 여러분 어떻게 커야겠어요? 성장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스펙 이런 게 아니라고 믿음만 있고 믿음만 주어지고 적용이 많을 거 뭐 있어 믿음 가지고 알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고 살면 그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라고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 그럼 듣도 재밌어 하고 교회는 재밌는 것이지 말씀에 뼈들을 줬더니 삶의 현장과 가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남 얘기 들으면서 기쁜 거야 아 믿음이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껍데기 갖춰놓고 요즘엔 그래 뭐 자유롭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 한다는 교회가 껍데기 만들고 있어 이런 틀 만들고 그거 아닌데 내골격 신학이 돼 내골격 그런 거죠 마음껏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설명할 것 없죠 부자 청년은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진단과 치료 치료는 뭐죠? 주어 바꾸라 주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주어 바꾸라 믿음 하나만 붙들라 더 설명 못하겠는데 됐죠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다예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뒷담하죠 뒷담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뒷담화가 나와 23절부터 나오나 천국 가기가 힘들다 또 재물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자 되기 싫어하는구나 그 얘기 아닌데 여기서는 부자라기보다도 여러 행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재물 그랬는데 재물만 있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있잖아 지식이 많다 지식으로 천국 못 가 그런 얘기죠 재물로 못 가 어떤 사람 미모 있죠 미모로 못 가 맨날 어디 여름만 되면 우텅 버는 남자애들 있죠 그 역삼각형으로 못 가 역삼각형으로 그냥 컴팟으로 찔러버린다 그냥 이런 거 된다고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뭐 재물이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뭐 힘들다 뭐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뒷담화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한데 행위로는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포화가라면 은혜로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바뀌는 건데 주어가 예수님이면 영접하는 거고 주어가 예수님이면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지 은혜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동의하지 뭐 사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죠 노력이 아니라 땀이 아니라 은혜다 지금 후자는 바울 용어고 앞에 얘기는 예수님 설명이고 같은 얘기예요 뒷담화 읽어봅시다 23점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계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하시려는 바이러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부자는 불가능하다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바보들이 있다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잖아요 누가 구원받냐 그랬더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뭐예요? 은혜로 은혜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은 에베소서 표현 아니에요 그거는 26절 27절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보도 하니 이상 다 할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워 바꾸라는 얘기지 내 인생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뭘요 이게? 주인 바꾸라 그리고 내가 주어면 행위잖아 동사 수러가 내가 뭐 한다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수동체잖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구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 붙들라 그럼 다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 여기서 끝날 뻔했어야 돼 근데 또 베드로가 또 한마디 또 뛰네 베드로는 분명히 닭띠 거야 꽃끼요 그렇죠? 닭띠야 꽃끼요 여기서 베드로 때문에 한마디 더 더 있죠 베드로가 또 잘난 척해 그래요 예수님 우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욕을 했겠어 이거? 잘했어 그거예요 베드로가 나 다 버렸어요 잘했어 그 얘기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가 다 버렸어 잘했어 그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야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화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게 복잡하죠 잘했어 그런 거죠 설명할 건데요 마지막 31절 이거 하나 설명할 게 필요하죠 총 결론 이렇게 설명했다고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은 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쌓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는 거 축적하는 거 있죠 쌓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싸움이야 우리 신앙 생활한다는 게 뭘 쌓아가는 싸움이 아니고 믿는 싸움이야 축적하는 싸움이 아니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야 이런 거죠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매년 축적하고 경쟁하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세상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안 그래요? 아니 뭐 시험 공부할 때 두 달 전부터 공부한 사람이 시험 공부 야 이틀 남았어 이틀 공부한 사람보다 유리하지 세상은 맨날 그거 아니야 기울어진 운동장 맨날 이런 거죠 가진 자는 뭐라 그러지 부모 덕분에 미리 50m 뛰고 앞에서 뛰면 100m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 맨날 흑수저들 맨날 하는 소리 아니야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거지 세상 눈으로 보니까 쌓는 싸움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흑수저고 나는 루저고 나는 불리하고 원망잘망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쌓는 싸움 아니에요 뭘 쌓아가는 거 아니고 믿는 싸움인데 믿는 싸움이 뭐냐면 그냥 쑥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쑥 들어가는 싸움 믿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예수 처음 믿고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들도 당장 지금 믿으면 쑥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 10년 20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안 믿으면 아직도 못 들어가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음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 믿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문 열고 쑥 들어가면 믿는 자가 되는 거고 문 앞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기서 도사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문 앞에 서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문 열고 쑥 들어가 그럼 그 사람이 나중 내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앙 연륜이니 배경이니 길이 이거 따질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믿고 쑥 들어가면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는 요한이 빨랐어 베드로는 아마 폐병이 있었는가 봐 늦게 뛰었어 그런데 들어가기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네 쑥 들어가버리잖아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나중 내 자가 먼저 돼버리잖아 왜냐 바로 옆에 있거든 그냥 문 열고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건 쌓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건 당장도 할 수 있잖아 믿는 건 맡기는 거니까 여기에 쌓는 거라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먼저 간 사람이 유리하고 그러지만 먼저 된 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거는 들었죠 오늘 초신자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도 확 믿어버리면 그냥 천국 가요 믿는 거는 순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우평강도 예수님 가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쑥 들어가잖아 쑥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주어가 맡기고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맡기면서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성경도 갈라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청약같이 이런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입구 없고 가지고 안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믿음 봐야죠 믿음 없으면 꽝이고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꽝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없다가 사지죠 믿음 하나 붙들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 유산 물려받은 종룸 하나 선택하면 다 내 거지 탈모대 지혜를 누리십시오 다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별로 안 두려워 이제 그래서 예수님만 선택한다 이걸 뭐라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건가 동행한다 예수님 임재를 구한다 그래서 약간은 느긋해요 쌓는 싸움 아니고 늦었다 그런 것도 없어도 늦긴 모르죠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온 건가요 잠깐만 믿어지지 않을까 그 노래 잠깐만 부르는 거죠 요즘 안 부르잖아 우리 그 단계 넘어서서 안 부르잖아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못 들으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댓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안녕 가능한 글잎 닭고기 지민 지혜 그냥 아 가고자 저 가고자 감사합니다.